안녕하세요. 이재욱입니다. 이제 상대평가로 변경된 이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 관계법규와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시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가시는 게 주택관리관계법규입니다.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민법이나 시설 그리고 회계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시게 되고 2차 시험에는 관계법규와 관리실무를 함께 공부해 나가시게 됩니다. 특히 1차의 경우에는 과락 없이 평균 60이면 1차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개정된 출제 경향에 따라 2차 시험의 경우는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과 관리실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은 점수를 확보하셔야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시고 한 3번에서 4번 정도 회독수를 쌓아놓게 된다고 하면 어려운 관계법규와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시험에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1차 시험에 공부하게 되는 민법은 법 중의 사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민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반면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은 공법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이 공법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일반 국민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기본적인 법률이 되게 됩니다. 사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해당되는 민법 외 상법 등을 사법이라 표현하는 반면 여기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사항 또는 교육과 관련된 사항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행정법이 가장 기본적인 공법에 관한 사항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택관리관계법규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는 법률 내용들은 총 13가지이지만 현재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한 2,400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 2,400개 공법 규정 중에 공동택관리와 관계된 다양한 법령 내용으로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13가지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는 13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게 되는데 우선 주택관리관계법규에서는 주택과 관계된 사항과 이 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시험 범위로 현재 다루게 됩니다. 여기 관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동택관리법이 되게 됩니다. 공동택관리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입자 대표회의나 관리체가 그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는 사항으로 우리 시험에는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고하게 되는데 법률 명칭이 워낙 길다 보니 집합건물법이란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법을 우리 시험에 서술하게 됩니다. 시설물 안전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게 되는데 공동택 중에 16층 이상에 해당되는 일정한 1종, 2종, 3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내용이 관리에 관한 법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주택이란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주택을 만드는 법령들이 참 다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게 되고 주택법은 7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최근 시험을 실었던 24배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관한 사항들을 8문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 3문제와 객관식 문제 5문제를 주택법에서 다루었고 건축법에서는 객관식 4문제와 주관식 3문제를 시험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객관식의 비중을 4문제가 아닌 5문제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출제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과 관련되어 중요한 법령으로서 건축법에 관한 사항과 주택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공동택관리법에 관한 사항들이 우리 시험에 절반 이상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중 높은 이 세 가지 법령에 대해서는 꼼꼼히 정리하고 챙겨주시는 것이 어지보면 고득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으로서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임대주택건설과 관련되어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약칭에서 공공주택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하겠습니다. 각각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출제위원 경향에 따라 보통 주관식 하나와 객관식 하나를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각각 출제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공공주택법을 두 문제 전부 주관식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두 문제가 출제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워낙 법률 명칭이 길다 보니 도시 재정비법이란 말로 공식적으로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계된 사항인 반면 이 정비사업 10개 또는 15개 정도가 모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를 뉴타운 사업 또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라 표현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건축법과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이러한 법률로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들을 현재 다루게 되고 이러한 건축물에는 달랑 건축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소방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소방법은 최근 법을 개정하여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구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은 화재 발생과 관련된 안전을 동호하기 위한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는 소방기본법을 하나 소방시설법을 두 문제 정도 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 엘리베이터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승강기법을 우리 시험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승강기법에 관한 사항들을 두 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기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체마다 또는 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라는 것을 각각 설치하게 되는데 그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사업법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이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도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현재 관계법기와 관련되어서는 주택건설과 관계된 여섯 가지 규정과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 설비와 관련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 승강기 시설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고 주택관리관계법규의 핵심이 되게 되는 그리고 주택관리사의 자격제도를 서술하고 있는 공동택관리법을 토대로 한 세 가지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각종 자격시험 중에 관계법규에서 13가지를 시험 범위로 다루는 것은 주택관리사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 나가고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 경영과 관련되어 13가지 법률을 함께 보셨고 그 중에 절반 이상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택관리법이 우리가 고득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기본적인 법령이 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세 가지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이를 정리해서 시험을 치르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우리가 사업하기보다는 아마 관리사무창으로 취업하실 겁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의 취업에 관한 의무 사항만 존재하지만 서울의 구로공단이나 가산 디셀 단지역 같은 데를 가보시게 되면 아파트용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관리 책임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충분한 경력을 쌓고 실무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좀 더 높은 월급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활동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고 장래의 행복한 미래와 관계된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좀 힘든 과정들을 참으시고 이 수업에 따라와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13가지 주택관리관계법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셨는데 이 내용은 민법과 달리 공법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공법은 공공복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사실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는 반면 국민 개개인의 경우는 사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익 추구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3년 사이에 또는 4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2배에서 3배 심지어는 5배까지 가격 뛰어오른 것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돈 벌겠다고 국민 개개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사익 창출과 관계된 경우라면 좀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게 된다면 국가는 그 사익 창출과 관련된 공익상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 국가, 국민 사이의 규제, 관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것이 공법의 성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은 이 국가는 우리는 3권 풀립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와 그리고 사법부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 공법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부가 일반 국민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부를 행정청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되는데 이 행정청과 관련되어 우리 시험에 항상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관한 기본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며 13개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가장 자주 보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리는 국장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나중에 승강기법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소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소방청장이라고 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이나 또는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가끔 TV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리가 수업시간 중에 그렇게 외치다가 TV에서 가끔 보시게 되면 참 반갑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장관급을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약칭해서 지자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다 보면 각종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청이 일반 국내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하는 사항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규 13개의 법령과 관련된 조문수가 한 5천여 개 정도 되게 됩니다. 그 5천여 개 중에 우리 시험에는 40문제가 각각 다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객관식 24문제와 그리고 주관식 16문제가 각각 그 조문을 토대로 해서 구성되게 됩니다. 5천여 개 조문을 모두 외우고 암기하고 시험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 행정행위와 관련된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한 상태에 관계법규를 정리해 나가셔야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다 보면 도로를 굴러다니고 있는 빨간 버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버스를 우리는 광역버스라 하죠. 만약 서울 시내만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때는 시내버스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되지만 빨간 버스에 대해서는 광역버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광역버스의 광역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은 같은데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서울의 경우에는 25개 구가 서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광역단체를 구성하는 단위로서 둘 이상의 구가 모여있는 서울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와 군이 존재하는데 우리 강화군이나 옹진군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다면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 또는 군이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천일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법에 따르게 되면 군은 행정관할구역에 거주한 인구가 10만 이상이었을 때 구라 표현하고 10만 미만의 경우는 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거주한 인구가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군이라 표현하는 반면 서울을 구성하는 25개 구의 경우는 각 관할구역에 거주한 인구가 각각 10만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이상의 경우는 7호 인구 10만 미만의 경우는 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경기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경우에도 여러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합니다. 최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해서 한 2주 만에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1억에서 2억 정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실제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와대마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향후 좀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에 시, 군, 구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단체는 제주도를 말하게 됩니다. 이 제주도는 과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존재했는데 2006년 정도에 제주도 특별법에 관한 사항들을 제정하면서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선고로 선출하지만 제주도를 구성하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시장은 시민이 선고로 선출하는 시장이 아니라 임명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 가끔 동사무소 방문하신 적이 있죠. 그 동장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제주시장입니다. 이런 제주시장 등을 우리는 비자치시라 하고 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시키는 일들을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할 뿐 직접번가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따로 못합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탄체 중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련한 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도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에는 일반시와 다른 행정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대도시라는 개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행정관할 구역 안에 수정구청이나 또는 분당구청장이라는 것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청장의 경우에는 서울의 종로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하듯이 뽑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처럼 대도시장인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분당구청장 등이 있다고 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비자치구청장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지방자치라 하는 건 스스로 통치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스스로 통치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서울의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반면 성남의 분당구청장의 경우는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 자치구와 달리 비자치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들은 동사무소의 소장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법규와 관련된 행정청의 범위에서 전혀 신경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청과 관련되어서는 각 부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구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주 유별난 광역단체라 해서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다만 얘에 대해서는 따로 시험 문제를 만드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정답 찾으라고 시험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이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게 되고 이들을 시도지사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시장과 시군구청장의 시장은 같은 개념 아니죠. 도지사 앞에 있는 시장의 경우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광역단체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시군구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시장과 시군구청장의 시장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남시장의 경우는 광역단체입니까? 기초단체입니까? 기초단체이죠. 그래서 시군구라 표현하게 되면 광역지방자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에 해당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관한 개념 저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을 제외한 자를 법에서는 비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각 부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아닌 자를 죄다 뭐라 한다? 비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비행정청의 경우에는 우리 관계법규 개념에는 주택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가 존재합니다. 가끔 LH공사, SH공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SH공사에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이거든요. 지방자탄체에서 만든 공사가 되게 됩니다. 반면 주택공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져 있는 정부투자기관인데 이들은 비행정청이지만 하는 일은 사익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뭔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익목적으로, 공공목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이러한 자를 제외한 현대나 삼성, 물산 같은 자가 있다면 그들을 우리는 민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관계법규 13가지는 죄다 공법이거든요. 이 공법의 목적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익. 그러면 이 행정청이 뭔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개발사업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사업일 것이고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뭔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도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공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민간이 추구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아무리 거창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민간이 추구 목적은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겠죠.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발표했는데 그 개발사업 형태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사업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에 한때 유명했던 하남 위례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하남 위례지구에 초창기에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하면 제가 알기에 분양가격이 3억 후반대인데 지금은 10억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지하철 연결되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높게 향상되어 있는데 그런 하남 위례지구의 개발사업을 땅을 강제 수용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해주고 땅을 수용했겠습니까? 반값에 수용했겠습니까? 반값에. 그래서 이 수용 형태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수용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큰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국가가 공열발성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 편리하게 신속하게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 규정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청과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공공 또는 공공 또는 공적 주체라는 말과 이 민간에 대해서는 사적 주체라는 말로 또는 민간이라는 말로 각각 구분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자산제와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공익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각종 이행 보증금 등에 돈 내지 않고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중에 주어가 공공인데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뭐 할 수 있다? 돈 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만약 민간이 그 주어에 해당되게 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 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돈 낼 일이 있다고 하면 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개념을 이해해 나가시면서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시험 보다 보면 항상 둘 중에 하나 또는 셋 중에 하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찍더라도 정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소재료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정청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에 해당되는 공공의 개념과 그 반대 개념을 민간이라 한다. 그런 구분만큼은 명확하게 하고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좀 수월하게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각까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출제 경향이나 그리고 관계 법규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최소한 행정청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인 광역단체 기초단체에 관한 기본적인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 우리가 수업시간 중에 다루어질 내용인데 그때에도 한 번씩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관계 법규가 좀 재미있는 과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하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台 깨'! 정리 Siné çünkü 드joyken 수고하셨습니다. 도와주 る 誇張 his 감사합니다.